한글자막 by 한효정 여러분들에게 마음이 너무 좋고요 이렇게 모여서 연습하는 모습이 아름답고 아마 오늘 함께 똑같은 노래를 부르는 것 같지만 다 다른 마음으로 다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섯 번 다 행복해하실 것 같습니다 준비한 찬양 드리시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여러분도 마음에 큰 기쁨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2023년도 우리가 시작해서 오늘까지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터치 라는 말입니다 노래 수도 없이 불렀으니까요 한 노래에 그렇게 많은 단어가 들어간 일이 없지 않습니까? 터치는 실은 외국어지만 이제는 우리 일상 언어가 되지 않습니까? 무언가를 가지고 접촉하는 것이죠 손으로 또 어떤 도구를 가지고 또는 무용의 어떤 마음과 말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접촉하는 것의 터치입니다 구약에서는 터치를 경계했습니다 누군가 부정한 것들을 터치하면 터치한 사람이 부정해지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가려서 터치해야지 아무나 터치하고 또 아무거나 터치하면 본인이 부정해지니까 구약에서는 터치를 굉장히 경계를 했습니다 특별히 육신의 질병을 가진 분들, 또 귀신 들린 분들, 또 시체를 만진 분들, 여성분들 가운데서는 출산하는 여인들, 또 이렇게 월경을 하는 여인들 터치하면 다 부정해지기 때문에 터치를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하고 경계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인간관계가 소원해지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가까이에서는 안 될 사람, 저 사람은 터치해서는 안 될 사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경계하다 보니까 자꾸 공동체 밖으로 밀어내고 결국은 거기서 혐오가 생기고 차별이 생기고 그런 것입니다 구약이 하나님의 뜻을 담긴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터치를 경계하는 것 때문에 실은 인간관계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차별이 생겨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생의 활동을 시작하시면서 유대 지도자들에게 엄청나게 핍박을 받으셨습니다 핍박 받은 이유는 뭐냐면 너무 터치를 잘한다는 것입니다 자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터치하지 말라고 딱 손을 그었다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만지시고 안수하시고 손잡아 일으켜 세워주시고 또 그 아픈 부위에다가 손을 대시기도 하고 그들과 함께 마주 앉아서 대화하고 식사하시면서 무용의 접촉들을 계속 시도해 가시니까 유대 지도자들의 입장에 볼 때는 저 인간은 죄인이다 율법을 어긴 죄인이다 부정한 사람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공박하고 또 핍박하기 시작한 것이죠 거기다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얘기까지 해당하니 결국은 그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터치한 사람들은 행복했다는 것입니다 병이 회복되고 귀신이 물러가고요 또 그동안 마음껏 대화하지 못했던 사람들 대화하고 함께 식사하지 못했던 사람들과 또 모여서 같이 식사하고 사람들의 그렇게 따가웠던 시선이 예수님의 부드러운 시선으로 얹혀지면서 그들의 마음이 굉장히 아 내가 지금 사람 같다 인간 대접을 받는 것 같다 이전의 내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안겨주면서 예수님의 타치로 인해서 사람들이 행복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터치하시면 우리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되죠 예수님 제 마음을 터치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 육신의 연약함을 만져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 어렵습니다 우리 가정을 터치해 주십시오 생업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생업을 터치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님이 어떠한 형태로든지 우리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만지시고 우리 가정을 만드시고 우리의 생업을 만지시고 터치하시면 거기서 우리가 감격이 있고 찬양이 있고 간증이 넘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멋저록 주님께 터치해 달라고 또 기도하시고 또 매달리셔서 참으로 회복과 성장과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행복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두 해를 혈류증으로 하던 여인이 고생했습니다 엄청 고생했고 재산 다 날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저 여인은 부정한 여자다 가까이 하지 말아라 이런 따가운 시선을 받고 차별받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도 가까이 갈 수가 없고 공동체에서 밀려나서 혼차서 그렇게 몇몇 무리들끼리 모여서 살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소문을 들었는데 마음에 희한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26절 보시면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이게 뭡니까?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생긴 것 그런데 이 부정한 여인이 누군가에게 가서 접촉하는 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와서 이 여인을 접촉하지 못했지만 이 여인도 자기가 적극적으로 나가서 누군가를 접촉하고 공동체에 들어가면 큰일 나는 일입니다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겠다 내가 예수님께 터치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 같다 그런 믿음이 생기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무리 중에 끼어서 살금살금 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습니다 예수님의 옷을 터치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29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님을 터치했더니 자기의 병의 근원이 깨끗이 해결이 된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아주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보통은 예수님께서 터치를 하셨는데 여인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을 터치했더니 자기의 필요가 채워지고 육심병이 또 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12년 동안 괴롭혔던 혈류병의 근원이 마르고 치유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터치하면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떤 실제에 있다 우리와 함께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영어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만질 수 없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터치하고 기도로 예수님을 터치하면 예수님의 놀라운 일들을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을 열어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믿음으로 가까이 가서 터치할 수 있고 기도로 가까이 나가서 터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잘 사용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터치하시고 기도로 예수님을 터치하시면 필요가 채워지고 부족함이 해결이 되어지고 문제들을 해결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기도로 예수님을 터치하심으로 회복과 성장과 승리를 경험하는 행복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터치를 받아서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기도로 터치함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을 때 터치가 대단한 것이구나 터치가 중요한 것이구나 터치가 필요한 것이구나 이런 확신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이웃들을 터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사랑으로 터치 또 신앙을 잃어버려서 방황하는 사람 사랑으로 터치하고 우리가 터치송 부르면서 무엇으로 터치하자는 말 계속하지 않습니까? 어떤 무형 유형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들을 터치하는 것이죠 왜요? 우리가 터치의 능력을 알았으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터치하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터치하심으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사랑으로 사람들을 터치하면 거기서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믿을 수 있고 기대할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터치송을 부르시면서 사랑으로 터치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응한다 반응이 일어난다 터치하면 반응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터치송 부르시고 앞으로 사랑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터치해서 생명길로 인도하고 회복의 길로 인도하고 행복의 길로 인도하는 우리 멋진 터치쟁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아름다운